이론을 물어보셨습니까? 그냥 만나자 그냥 누구라도 아무나 만나라 제발 이런 거 아지 말고 그냥 좀 만납시다 머릿속으로 집에 앉아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과연 누구를 만나야 될까? 반대가 끌리는 이유라는 노래도 있고 뭔가 공통점이 있어야 사랑이 피어나올 것 같고 큰일이다 진짜 완전 이런 1장 1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잘못됐죠? 사람을 안 만난 지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고독한 시간이 계속 연장되는 것 같고요 그걸 혼자 고뇌하는 것 같은데 정답은 없다 모쏠은 할 필요가 없는 질문이라고 하시면 있고 근데 은근히 모쏠분들이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기들끼리 결론도 내려요 넌 이런 스타일이 어울리는 것 같아 결국 둘이 밥을 먹죠 앞에 모쏠 이쪽 모쏠 이건 솔직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제 주변에서 약간 좀 헌먹하다 그나마 좀 들싸운다라고 하는 부부들은 성격이 비슷한 쪽이 더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? 아예 반대쪽은 거의 뭐 사단 났고요 이쪽은 좀 비슷해야지 그나마 좀 같이 외향적이면 같이 외향적 집돌이 집순이면 그냥 집에 있는 이게 약간 좀 비슷해야지 어느 정도 좀 되더라고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정영국 씨 주변 사람들은 그렇다 제 주변 사람들은 진짜 아예 다른 경우는요 되게 사소함 갖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런가요? 네 전 그렇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어쨌든 채팅창에는 뭐 호감이 반대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무슨 얘기인가요? 그냥 뭐 반대가지고 드립치려고 그냥 막 쓰는구나 여기다가 부창부수라는 말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사자성어를 들먹이는 분이 여기 심각해졌다 진짜 채팅창에 그 밥의 그나물이란 얘기인가요? 라고 하신 분이 있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과 이제 좀 더 관계를 오래 가고 싶어서 결혼까지 생각했을 때 성격이 좀 반대행기 좀 걸리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분은 아예 만나질 않았잖아 지금 그러니까 전혀 고민거리가 없는 거예요 만나면 일단 절부터 하고 그렇죠 이게 뭐 대상에 대해서 자기가 연구만 하는 거지 아무 사건도 안 일어났는데 문장 가체가 너무 진지해서 제가 이제 오늘 사연으로 부른 거죠 세상 사람들이 너의 연애를 반대한다라고 하신 분이 전부 악플 이 사람은 실명까지 공개했는데 아니 근데 조금 슬픈 게 경험치가 거의 없는 베텔너들이다 보니까 채팅창이 느려졌어요 다른 거에 비해서 그렇죠 살짝 이제 걸음 자체가 좀 많이 느리죠 어쩔 수 없죠 뭔가 이제 내가 아는 글귀들을 끌어다가 뭔가 여기다가 붙이고 싶은데 경험도 한번 써야 되는데 경험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냥 뭐 가는 데 순서 없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이미 그 채팅창은요 부창 부서에서 끝났어 그 이상은 없어요 그냥 곱창에 부추너처라고 하신 분이 있고 제가 그냥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왕이면 본인과 같은 성격을 만나는 게 좀 더 편하다 그겁니다 저는 그 단계의 이론은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일단 밖에 나가라 바람 좀 쐬라 혼자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먹지 마라 진짜 없어 보인다 아니 편의점까지라도 좀 가라 거기 앉아서 혼자 먹거든 잘못됐잖아요 그러니까 사갖고 들어와서 집에서 먹어라 그런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백준수님 이론 머스크 정용국 씨의 연애 지침 한마디를 들어보겠습니다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격을 떠나서 성격은 그냥 맞춰주는 겁니다 맞춰가는 거죠 끝이에요 왜 맞는 말 했잖아 오늘은 성격이 누가 맞냐 안 맞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맞춰가는 거다 노력해야 된다 네 그런 뜻이죠